1. 마이크는 벗고 통일해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밀착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착해서 센터 맞춰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는 한번 벗고 통일해서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사랑의 하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시고 마지막으로 프리포즈.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포즈, 시작!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우리 단체 촬영을 진행했고요. 이제 개인별로 한 분씩 진행해볼 테니까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모태 아이돌 카리스마 리더 이찬 씨입니다. 우리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사진 촬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우리 밝은 것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우리 모태 아이돌 카리스마 리더 이찬 씨였고요. 다음은 다크비 올라운더 만능 리더 디오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왼편 왼쪽 사진부터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둘, 셋. 우리 웃어볼까요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크비 올라운더 만능 리더 디오 씨였고요. 다음은 다크비 감성 보컬 태호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호 씨도 왼편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우리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그 자세에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편.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좋습니다. 우리 감성 보컬 태호 씨였고요. 다음은 동굴 보이스 GK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GK 씨. 우리 왼편 봐주시고요. 시작! 조금만 뒤로 갈까요? 네,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여기서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동굴 보이스 GK 씨였고요. 다음은 다크비의 사이렌남 열정 희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열정답게 레드로 한번 염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왼편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여기서 한번 밝게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자, 마지막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열정의 사이렌남 피찬 씨였고요. 자, 다음은요. 감탄을 부르는 완벽 미모 루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각남이잖아요. 네, 조각 같아요.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리고 조각처럼 한번 부탁드립니다. 셋. 어, 좋아요. 좋아요. 아우, 좋아요. 하나, 둘, 셋. 웃어볼까요, 한번 거기서? 시작!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감탄을 부르는 완벽 미모 룬 씨였고요. 자, 다음은요. 다크비의 겉바속촉 반전 매력의 주인공인 준서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 씨도 왼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밝은 포즈도 그 자세에서?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겉바속촉 반전 매력의 준서 씨였고요. 다음은 다크비 힐링 엔젤 유쿠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웃음하면 또 유쿠 씨인데요. 자, 왼쪽 시작! 하나, 둘. 좋습니다. 가운데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거기서 한번 우리 웃어볼까요?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우리 마지막 오른쪽 다크비 포즈 한번 지어볼까요? 다크비 포즈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크비 힐링 엔젤 유쿠 씨였고요. 마지막 다크비의 금종 막내죠. 해리준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해리준 씨. 왼쪽 시작! 하나, 둘. 우리 형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트도 한번 부탁드려요. 하나, 둘. 오, 세 개의 하트. 셋. 좋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막내까지 이렇게 찍어봤고요. 기자님들의 멋진 사진 한 컷 좋은 기사 한 줄이 다크비 멤버들의 앞날을 다크비 멤버들의 앞날을 다크비 멤버들의 앞날을 하나, 둘. 네, 오늘은 우리의 날을 다크비 멤버들의 앞을 다크비 멤버들의 앞을 다크비 멤버들한테 들어 Seksia 2d1. 내خ обяз진 사진 한 줄이 다크비 멤버들では 오, 스위치에 있는 곳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장재를 가득하십니까 우리의 앞에서